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지지율이란 것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지 여전히 아리송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내가 느끼는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지율 조작설은 상당한 증거를 갖고 여러 번 언론에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 조작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지지율하고 발표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는 저렇게 지지율이 높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원인이 멀고 지지율이란 결과가 뭔지 두 가지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자신이 납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 청와대는 고민이 큰 모양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적당히 관변 여론조사 기관을 사용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적당히 손질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론조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거의 관변 형식은 사설기관이지만 거의 관변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원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그동안 사왔죠. 체감 지지도하고 여론조사 지지도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도 관련 관변 여론조사 기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발생할까 그것은 아마 진짜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관변 여론조사 기관들도 손을 대기가 너무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 5일자 조선일보의 김명진 기자는 30% 중반까지 떨어진 문재인 지지율 전임자들과 비교해 보니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 가운데 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취임 4년 차 4분기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어서 60%까지 육박하고 있다. 지지율도 최근 35%대 미만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취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신기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역대 다른 정권의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는 이야기죠. 그간 지지율 하락을 겪은 대통령의 임기 말에 레임덕에 빠진 것은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다시 컸는데 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에 비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자의 해설입니다. 김명진 기자의 기사를 보고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치는 일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이런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세상의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밑에 의견 댓글로 남긴 의견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서 jp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 나온다는 것도 저는 믿기가 힘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도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민주당 진성 회원들이라면 모를까. 나머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의견을 남겼고. 또 백제이예스님 같은 경우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다 이렇습니까. 대통령만 일단 되고 보면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세금 마음대로 쓰면서 정책 실험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력에 취하고 전용계에 취하고 의장대에 취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30% 충만이라니 저는 믿기 힘듭니다. 이런 의견을 또 제시한 분도 계시고. uos님은 30% 되라고요? 전남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지율은 10%를 넘을 리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지만 지금도 지지율을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살다 살다 보면 희한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청와대가 새로운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에 손을 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기사고 또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기사인데 이를 5일자 중앙일보에 강태화 기자하고 윤석민 기자가 공동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에 화두로 청와대의 탈정치를 선언한 구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취지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월 4일 밝혔다. 지금 이제 와서 정책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탈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너무나 의외의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조만간 정책 청와대를 표망하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논란이 거시해질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떼고 오로지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찰정치 선언을 한다. 청와대가 탈정치 선언을 한다. 정치는 손을 끊고 여의도가 알아서 하도록 한다. 이런 주장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지나가도 모두 웃을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란 게 정치하는 사람이고 청와대가 정치하는 곳인데 정치를 안 하겠다.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한마디로 현재 상황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분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구나. 곤란한 상황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술수나 계략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던 상황이 어렵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이다. 절대 사과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그들은 개의치 않을 것이고 한마디로 꼼짝달싹하지 않고 왔던 길 그대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온 세상이 야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 노선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건 관계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진중근 교수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조금 설득력이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프로파간다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콘크리트의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를 적극적 지지율이 34% 중도층이 모두 떠났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그들은 프로파간다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도 없으면 정권이 무너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에 결국은 해왔던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속해 있다. 이런 종류의 그런 코멘트라고 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들은 파열음이 날 때까지 파열음이 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계략과 꼼수를 쓰면서 그동안 해왔던 자기 방식들을 계속 고수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렵게 그동안 만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악화가 되고 망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확실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견해라는 것은 이 양반들이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관행이나 신념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한,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상황은 점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기간이 짧으면 조금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텐데 질질 끌게 되면 아마 나라를 만신창으로 아마 밀어넣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바꾸는 거가 얼마나 힘들고 생각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비용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가 문정권에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걷게 되려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